이러한 게 그 어릴 때 보니까 오늘 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박노수 화백 그림을 전시회에 가서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. 그 이렇게 세밀한 표현이 아니고 크게 그린 건데 그게 이렇게 마음이 많이 남더라고요. 그래서 간혹 그 분 전시회가 있으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. 특별히 그림에 재주가 없어서 그림 그릴 기회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아직 은퇴할 때는 많이 남았지만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남정문이나 브로셔에 있어서 그냥 사실 시간이 잘 안 맞는데 그냥 한 번 왔죠. 마침 조 선생님 만나서 여러 가지 배우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산을 어떻게 그리나요? 그랬더니 조금 그려주셔서 그걸 따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제 눈에는 엉터리지만 저는 이렇게 기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마음이 그래서 이게 막 종이가 나빠서 연습지니까 찢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왔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. 잘 되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ASTOR 10 tom